자 아 참 제가 vip 5는 만들어 드릴게 제가 저거 할 걸 그랬네 64000원짜리 할 걸 그랬어 와 진짜 안나오죠 그죠 자 제가 vip 5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 보스쯤 가서 공짜로 다니시라고 여기 지금 들어가도 되죠 그죠 자 지원 가겠습니다 지금 잡초님이 1806 섭에 누굽니까 발표님한테 지금 맞고 계셔요 자 저 vip 5입니다 그죠 아니 이거 이거 좀 빠져주고 근데 육섭이라면 육섭은 저거 안합니까 서로 매너 안해요 아까 채팅창 보니까 대기 뭐 이런거 롤도 있는 것 같은데 신수 룰이 있는 것 같은데 싸우시네 자 이분도 지원하신 것 같은데 지금 쪽수로 안되죠 자 자 갔죠 자 유래서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음 이게 아직도 안 나왔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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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나온다 너무 안주는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아이콘 하나 안주네 자 그래도 오늘 좀 보금세례 좀 올렸죠 보금세례 풀로 찼습니다 음 5400 다이아 여섯분만 여섯분만 해볼게요 야 이 빨간색 도감상자 자 이거 하나 건졌어요 빨간색 도감상자 자 최상급으로 한번 먹어 볼게요 어떤가요 고급 고급 두개죠 최상급 하나 나왔죠 자 괜찮죠 오 좋아요 고급 세게 자 최고급 하나 또 나왔고 아쉽고 아이콘 고급 두개 자 최고급 아이콘 나쁘지 않아요 초반에 나중에 필요한거 까서 사용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160다이아가 있어요 둘, 넷, 다섯개 중급 두개만 까고 중급 두개만 까고 나머지 고급 하나 까는걸로 나머지 고급 하나 까는걸로 하아 제 생각인데 이정도는 많이 한거죠 이정도 아까 제가 한정보문에서 쓴거 많이 한거죠 그죠 아까 가브리엘 까지 하셨잖아 자 지금 라파엘 괜찮은거죠 지금 물론 우리엘 까지 나왔지만 지금 지금 대형님이 이 라파엘이 없었단 말이에요 요거 지금 교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자 피해출가가 1.32가 올라가요 자 보세요 몇마로 왔습니까 40만 올라죠 40만 자 신분 상승 됐죠 자 신분 상승 됐죠 20몇 등에서 그죠 20몇 등에서 지금 17등까지 올라오셨어요 어쨌든 7,000 다이아인데 싸잡아도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아무리 뭐 한정해서 보통 쌌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만회를 한거니까 7,000 다이아에 이정도 먹었으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다행히 마무리가 잘 끝났어요 그죠 마무리 잘 끝냈고 신섭에서 열심히 키우시고 너무 열심히 안하셔도 돼요 대충 키우시고 심심할 때 이렇게 퀘스트 하는 정도 너무 이렇게 막 신경쓰면 스트레스 받고 또 이번주 괜찮은 또 배치가 나왔으니까 재밌게 잘 즐기시고 네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행이네요 마무리 좋아가지고 라파엘 먹었는데 이렇게 기분좋은적은 처음이네 아니 라파엘 먹고 이렇게 기분좋았던적이 이야 진짜 다들 좋지 않았나요 라파엘이 이렇게 소중한거였어 에이 에이 이거 안추셔도 돼요 에이 제가 그냥 한건데 그냥 필마드도 한건데 아유 그냥 여기 다이아 사시지 아이고 암튼 뭐 감사합니다 아유 뭐 제가 돈 받고 하려는건 아니에요 진짜 활드한건 아니고 에 제가 그냥 필받아서 한거라서 제가 그냥 필받아서 한거라서 음